유병재가 한다 나 태연 오빠 안전벨트 해줄게 세웠는데 무슨 안전벨트예요 그치 근데 오빠 썬팅 되게 진하게 돼있나 봐요 밖에서는 하나도 안보이겠다 이거 썬팅 얼마전에 해서 밖에서 하나도 안보일거예요 야 너 뭐하냐 아 안해 안해 차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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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 너 혹시 나 다 아니야? 아냐 아냐 나 다는 아니야 태연 나 다는 아니야 맞구만 아니야 태연 태연 나 다는 아니야 나 다는 아니야 미안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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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죽만 넣었어 미안해 나 다는 아니야 나 다는 아니야 이 새끼 또 차였어 형이 너한테 줄게 있어 멋있어 어 야 이런걸 가지고 다녀야지 쓸 일이 생기는 거야 인마 아 아 형 고추 맛있다 야 내 것도 맛있거든 야 그럼 니께 맛있냐 내께 맛있냐 내 얘기 한번 해볼까 한번 먹어봐봐 음 맛있어? 나가 형 고추가 확 맵다 어우 야 니 고추도 만만치 않은데 어 형 고추가 확 온다 니 고추면 왜 이렇게 크냐 오이 고추 오이 고추래서 그러구나 야 한입에 다 안 들어가 어우 야 꽉 찬다 꽉 차 짜아 야 형 노래방 가면 안 돼? 나 내가 쏠게 니가 막 나한테 그러면 안 돼? 나는 궁예다 오빠들 많이 먹었네 자 이제 마감인데 계산하셔야죠 8만원이야 8만원이야 이게 무슨 뜻이야? 아 그거 제께 아니고요 저기 아까 형님이 저한테 죄송합니다 제께 아직 나 좀 봐 왜 왜요? 왜요 왜요 왜 봐요 오빠들 와야 이거 왜이러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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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방 주머니 시갑 콘돔을 어디에 넣어 가지고 다녀야 할지 모르시겠다고요? 콘돔 소재에 대한 당신의 고민 패션 브랜드 더클래스가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세계 최초 콘돔 전용 바지 더클래스 듀렉스 패치 패션 브랜드 더클래스와 콘돔 브랜드 듀X가 만났다 세계 최초 콘돔 전용 바지 더클래스 듀렉스 패치 경제씨 이건 그냥 멋있기만한 바지 같은데요? 응 청하는 말씀 비밀은 바로 여기 자 여기 허리라인 안쪽을 주목해 주십시오 격전오픈 자주색으로 제작된 히든 포켓이 보이십니까? 콘돔 소재에 이보다 더 완벽한 공간이 또 있을까요? 가자 자기야 콘돔을? 내 정신 좀 봐 잠깐만 서프라이즈 자기야 가자 가끔은 우리 자기가 깜빡한 거 아닌가 하고 너무 섭섭했는데 역시 내 남자 완전 철저하다니까요 여친이 없어서 매일 휴지만 만나신다고요? 걱정하지 마십시오 더클래스 듀렉스 팬츠 이제 더 이상 혼자 하지 마세요 더클래스 듀렉스 팬츠를 입고 나서 저는 진정한 남자가 되었어요 더클래스 듀렉스 팬츠를 입은 모습에 한방이 훅 갔죠 더클래스 듀렉스 팬츠 덕분에 이제 콘돔을 깨끗하게 편리하게 자신있게 가지고 다닐 수 있게 되었어요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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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 놀라운 이야기를 해드릴까요? 더클래스 듀렉스 팬츠는 한 가지 디자인이 아니라는 겁니다 다양한 스타일을 최저 69,900원부터 만나보실 수 있다는 거죠 나온다 또 나온다 또 나온다 또 나왔다 지금 더클래스 매장에서 제품을 구입하신 모든 분들께 최고급 A 포즈를 복사한 제사인의 선물로 드립니다 서두르세요 본비샷 비 기 더클래스 듀렉스 팬츠 듀렉스 팬츠